계절이 한 달 이상을 앞서가더니 이번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어제 메마른 땅을 적셔준 단비가 지난 후에 기온이 뚝 떨어진 건데요. 이 시각 기온 0도를 보이고 있는 울산은 낮 최고 기온이 11도로 어제보다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. 지난주에 대체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을 보인 탓에 더욱 춥게 느껴지는데요. 이뿐만 아니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봅니다.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.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대체로 하늘이 맑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구름 많아지겠습니다. 이 시각 기온은 전 지역에서 0도에서 1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11도, 경주와 부산이 12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.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. 바다의 물결은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알겠습니다.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. 그 이후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